한국교회를 논하다 박성민 목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박성민 목사입니다 2018년은 평양 출신의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제주도의 비극적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제주 4.3이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제주도에서 엑스플로어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열어 제주도의 보금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제주 선교의 역사를 짚어보고 제주 4.3의 슬픔을 어떻게 보금으로 품을 수 있고 제주도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주 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 회장이신 신관식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엑스플로어 2018 공동준비위원장이신 김종명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플로어 2018 또 기획위원장이신 유정길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하영 찍거지우다 제주 선교가 사실 110주년이 됐는데 제주 성안교회가 이기풍 목사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110주년이죠 제주 선교의 산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 목사님께서 먼저 제주 선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cts 시청자 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제물포항에 부활절에 오시면서 한국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보금을 전하셨지만 남단에 있는 섬인 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그래서 보금이 1908년이 되어서야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최초의 일곱 분의 장로교 목사님으로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첫 번째 선교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은 땅 제주에 선교사님을 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오셨고 그렇게 보금을 전하신 지 올해로 110주년 저희 교회가 제주의 첫 교회로 창립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은 저희의 일대 저희 교회 단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후배 단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 목사님 심호하시는 법환교회도 100주년이 되었죠 법환교회도 제주도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선교회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교단협의회 회장으로서 제주선교 110주년의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의 상황을 잘 모르고 내려왔는데 제주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빼앗겼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주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목회적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제주선교는 한 교회, 두 교회가 연합된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좀 전체가 함께 모이는 그러한 어떤 연합의 사역이 있어야 제주선교가 좀 더 잘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전에도 선배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11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그러한 마음이 목회자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속에 형성되어지면서 이러한 특별한 모임들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단협의회 회장으로서 굉장한 도전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열매가 기대가 되는 110주년이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제주도가 말씀하시죠 사실은 제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지금 110년 전에는 제주가 지금과 전혀 다른 언어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어를 들어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그 섬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처음 가셨을 때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형 지꺼지우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제주를 했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설러벌어 설러벌어 내 목 아직 끊어지젠 그러니까 복음을 내게 전하지 마세요 그 복음 들으면 내 목이 달아납니다 이 제주의 난이 일어난 지 불과 7년 뒤에 갔으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하기 어려운 제주의 복음의 불모지대였던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다음 질문하고 사실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이제 제주도가 관광리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섬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문화가 참 많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속에서 제주 선교 110년의 역사에 복음화율이 간신히 10% 그 정도 그래서 10%라고 미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제주 선교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통계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주가 지금 한 450교회 정도 있고요 6만 한 5천명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9%인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제주도는 사실은 좀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흥 운동에서 사실 제주가 그렇게 부흥하지를 못했고 또 제가 지금 제주에서 목해하지만은 목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적박한 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적 의미로서 제주가 좀 복음화 20%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사실 복음이 많이 비껴갔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1907년에 평양 대봉도 비껴갔고 사실 이쪽 육지 쪽에서 일어난 1970년 엑스플로어 74의 열매도 빗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변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엑스플로어 2018이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주도의 역사가 제주 4.3이죠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선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신 목사님 그리고 또 유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4.3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지만은 제주에 목회하러 내려오기 전까지는 4.3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제주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4.3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 초년 때는 4.3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했더니 교인 중에서 목사님 4.3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잘 모르고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목회하고 제주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 4.3을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보듬지 않으면은 이게 제주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번에 4.3 70주년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70주년 때에 제주교회가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 날 성금요일 날 제주도 교회 450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정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좀 늦었지만 이제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제주 도민을 좀 이렇게 특별히 4.3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여러 가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들을 이해할 때 특히 아픔들을 이해할 때 효과적인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제주에서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4.3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제주 선교를 정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깊은 상처였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역사하고도 관련되고 또 한국 교회 역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때 세계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1948년 4월 3일 날 제주에서 우리 제주 남로당 무장대여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정부의 군인과 경찰의 토벌대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 어간에 완전히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그리고 한국전쟁 6.25전쟁 전후로까지 거의 희생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당시 제주도민의 숫자가 30만 명이었으니까요 10분의 1이 희생된 즉 10명 중에 1명은 죽임을 당한 그래서 제주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4.3 당시의 희생자가 거의 가족 중에 한두 명씩은 있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이 아픔이 내재화되고 그것이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면서 이 죽음의 관계가 휩쓸고 간 이 땅 제주가 이제는 사람의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이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씻기는 그래서 엑스플로 2018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두신 한 번에 가보니까 어느 마을 단위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이 거의 전멸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새로 시작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4.3이 현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나누셨지 제주도는 아직도 제주 4.3의 슬픔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라가 어느 곳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획이 돼가고 있는지 김 목사님께서 좀 나눠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보금밖에 없다고 봐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하는데요 110주년, 4.3, 70주년 이런 의미도 2018년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CCC 6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금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제주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가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금 한 20% 이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가 사실은 계속해서 보금의 역사를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이 제주를 통해서 또 한국 보금화에 앞장서가고 그리고 특별히 4.3의 아픔도 있지만 제주도는 무너진 가정이 사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비전이 좀 다른 데보다는 왜냐하면 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취업 때문에 다 육지로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있는 학생들에게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2018 엑스프로 제주 선교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랑 관계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CCC 60주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60주년을 놓고 저희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60주년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와중에 제주교회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저희를 초대해 줘서 이 축제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 함께하게 된 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김 목사님 말씀하신 걸 더하자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저희의 민족보금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제주도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연합, 선교, 평화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담아야 되는데 이런 주제들을 선교대회 기간에 어떻게 녹아들게 하고 있는지 먼저 유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엑스프로 2018 제주 선교대회는 선교대회 이름 그대로 엑스프로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엑스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스프로전, 폭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제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엑스프로 74대회가 민족보금화를 위한 대회로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했고 엑스프로 80대회가 세계보금화를 위한 대회가 되었듯이 민족보금화를 위한 대학선교단체인 CCC가 이제 제주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보금에 불모지된 제주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게 이번 대회의 주제이죠 저희들이 부제로 아마 만든 게 제주 포 지저스 또 지저스 투 제주 그러니까 제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주를 향한 그 마음 이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대회가 이루어져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반가운 소식을 듣고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엑스프로에 대한 의미로 얘기하면 제주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전에도 연합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초교파적으로 교회별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의 역사가 벌써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연합과 선교단체 연합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미안한 표현이지만 한 10년 전에 제주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제주교회가 이렇게 요청을 좀 받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미안한 감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오시게 돼서 또 제주가 이렇게 요청하는 요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한 어떤 선교단체와 교회 연합의 연합이 한국 교회를 향한 굉장한 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연합 이게 정말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함께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우리 집회 장소가 새별오름이라는 제주도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4일 동안 젊은이들과 제주교회 450개, 6만 5천이 다 오면 좋겠지만 다 오기는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2, 3만 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제를 함께 누릴 거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마다 가끔 새별오름에 가서 땅밟게 기도를 하면서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서 물을 먹더라도 삼다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제주를 생각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백산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제주라고 하는 데가 단순한 우리 선교단체와 교회의 연합 또 제주내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통일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만 더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아까도 우리 얘기 중에 나왔지만 CCC에서 갖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전도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심옥사님 전도 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제주 교민들을 실질적으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 서귀포 지역과 제주 지역에서 전도 양육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곳에 와 있지만 전도 훈련은 지금 일단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CCC가 우리 교계에 이렇게 완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전도 양육 시스템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번 토요일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게 끝나면 또 이렇게 평신도반 평신도반 훈련을 시켜서 그것이 이제 6월에 있는 이렇게 선교대회와 연결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선교대회에 참여해서 함께 보금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벌써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가정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홈빌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을 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홈빌더라는 특별한 가정사역도 지금 교회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 제주교회의 어떤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이렇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또 이렇게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 목사님 특별히 제주가 다른 것보다 이혼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주도가 이렇게 이혼율이 이렇게 한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률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좀 관광지라는 것들이 어떤 삶을 조금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 못하고 중 하나가 제주의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주교회의 지금 9.9%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교인들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있는 원래 제주 도민들은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더 낫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금화에 참여시킬 것인가 또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을 또 엮는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좀 류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실시시간 민족 보금화를 위해서 섬겨오면서 참으로 많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고 그리고 검증된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로 보금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가기 위한 도구가 제가 볼 때 기업인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CCC가 지금 피하라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보금을 효과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배우는 훈련을 피하 훈련이 아마 제주도의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아주 크리천 신실한 기업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업 경영의 원리들을 제주도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실업인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제주도민들 사이사이에 침투해서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제를 통해서 또 돈을 통해서 또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건강한 보금이 확장될 것인가 하는 교육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되고 있고 선교도회 전에도 있고 선교도회 후에도 선교도회 기간 중에도 제가 알기로 큰 비즈니스 모임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주에 있는 기업인들이 네트워크되고 연결되면 아마 믿지 않는 기업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CCC 대학생들이 아주 문화적인 사역에 아주 뛰어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CCC 공연 팀들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섭외를 해서 학교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지금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은 나이차들 만나고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문화공연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보금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또 CCC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어서 이 CCC의 좋은 역량이 교회를 통해서 제주도로 흘러가는 일에 아주 저희들이 기대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섬기는 게 가장 기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에 있는 우리 제주 교민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인들을 향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주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제주의 공직사회 또 제주의 교육계 그리고 문화예술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주에 있는 도민들이 믿지 않는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소수의 그냥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보급마율이 불과 10%에 불과하고 또 그중에서도 아까 신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이주해온 많은 이주민들이 사실 육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주분들은 육지에서 오신 분들을 육지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육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보급마율이 외형적으로는 올라간 것 같지만 10%에 육박했지만 사실 제주도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토창민들의 보급마율은 지금도 거의 3% 내지는 4%라고 하는 너무나 미전도 종족 수준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리고 제주의 중심사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종교 집단 이렇게 사실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플로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 젊은이들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각 마을마다 들어가서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직접 그들의 마을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수건 사업들을 하면서 보금이 훨씬 더 가깝게 그리고 믿지 않는 도민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섬김의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믿지 않는 도민들이 아, 교회가 알고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공동체구나 라는 이미지가 전환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교 효과를 올리게 되는 이미지 선교에 있어서 이번 대회는 아마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이제 여섯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 시 씨랑 여섯 개 우리도 각 도 단위라든가 대도시 단위로 해가지고 영치를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실 그 여섯 개 지역에서 목사님들께서 아까 이미지 지금 선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목사님 나눠주시죠 제주도를 이제 여섯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주시 서귀포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그 다음에 서쪽 이래가지고 동쪽 두 군데 서쪽 두 군데에서 여섯 군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CCC가 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주 시내 같은 경우는 아주 도시화 됐으니까 도시화에 맞게 또 요청하는 것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귀포라든가 아니면은 농촌지역이나 오촌지역에는 또 지역에 맞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닷가 쪽으로는 아마 바다를 좀 이렇게 해변가를 청소하는 것이 아마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쪽으로는 젊은이들이 모이고 하니까 밤에 또 공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권도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거기에 맞게 도시 그 다음에 농촌 또 오촌에 맞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주가 원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섯 군데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필요화를 다 이렇게 항목을 해서 올리는데 실제에서 하나도 고전하지 않고 그 맞춤으로 다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뭐냐면 이게 지역 맞춤 맞춤 선교라는 면에서 저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각 지역마다 굉장히 훌륭한 소위 말하는 상황화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국내 선교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제주 선교는 단순한 국내 선교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해외 선교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만이 이것을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CCC에서 꾸리고 있는 제주 미션팀이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팀이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제주 선교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주 선교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잘 접근해 주셔서 감사한 게 선교지 현장의 특수성과 선교지 현장의 필요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 필요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접근이 제주 교회들로 하여금 CCC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CCC가 선교단체 중심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교회의 피로를 듣고 그 제주 교회가 피로라는 것을 채워주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많은 제주 교회의 목회자들 성도들 교회들이 정말 우리의 피로를 이야기하고 제주 도우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준비된 프로그램 중에 선교대회가 끝나고 아울리치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 한 3천 명이 또 남아서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길게는 열흘 짧게는 4박 5일 정도 또 이렇게 제주 지역 전체를 다니는 그런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한 감사함을 가지고 교회도 교회마다 그러한 선교 단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선교대회 기간 동안 하루에 도시락을 한 3천 개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 교회도 내려오는 젊은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제주 교회의 감동을 먹게 될 겁니다 네 하여튼 멋진 연합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번 제주 선교대회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진행 전체를 책임지신 분으로서 어떤 부응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 그 창소 세별로오름을 말씀하셨거든요 일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씨씨와 함께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냥 대회로 만약에 끝날 것 같으면 아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회가 시점을 해서 제주가 어떤 성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를 이제 6개 지역으로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씨씨씨도 이제 각 지역별로 해서 영치를 맺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행사 그냥 며칠날 모여서 세배로오름에서 행사 끝나고 그냥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주년에 또 와야 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주교회가 좀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실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의미가 또 그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준비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주가 되면 한국교회 다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엑스폴로가 단순히 제주만을 위한 엑스폴로 선교대회가 아니라 제주와 선교단체가 연합이 되고 어떠한 모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한국교회에도 굉장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지역마다 CCC에 계속 부탁하면 바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단순한 여름에 그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가진 프로그램 전도훈련이라든가 아까 가정 얘기를 했지만 가정에 대한 그런 사역이라든가 또 직장 사역들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진행되고 사실은 시작이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함께 말씀해 주셨다시피 120주년을 맞았을 때는 우리가 그때 딱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20%를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제주교회 전체의 영적인 현주소 이미 잠깐은 나왔지만요 한번 현주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고 엑스플로 2018 선교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을 전망하고 계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 신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제주가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지에서 일어났던 그 축복된 영적인 경험을 갖지 못했던 게 제주도가 한 4, 5년 전부터 제주의 육지에 있는 이주민들이 제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작은 변화를 조금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마다 작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한두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450교회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제주 지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제주 사회에도 특별한 역량을 끼치는 그런 어떤 선교대회와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시점에 이 특별한 행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중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만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별오름에서의 그런 집회를 통해가지고 제주 보구마를 위해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점에서 제주 보구마라고 하는 미래 밝아지실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확신합니다 제주가 사실은 사면이 바다고 섬이었기 때문에 1만 8천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신과 우상이 많은 땅입니다 보금이 절실하게 요청되는데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20대에서 보금을 전하기 힘든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아마 CCC가 민족보금마를 위해서 캠퍼스 보금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젊은이들의 현실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 큰 기업이나 또 많은 어떤 청년들의 기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떠나면서 젊은이들의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땅이 제주처럼 비춰지지만 이번 엑스플로 선교대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금이 전해지면 저희들이 선교대회를 할 때 앞에 교육 훈련도 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청년들의 직업적인 가치라든가 결혼의 관이라든가 또 선교적 가치들을 잘 함양하고 또 이후에 제주 미션과 또 제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제주에 있는 청년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대를 일으키면 이 부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이 다음 세대의 모델이 한국계 전체로 확장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CC 학생들도 가서 영친된 지역에 가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어디는 요새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은근히 발톱 관리도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페디케어라고 하는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제주 해변을 청소하는 걸 통해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레길 같은 데 좋죠. 올레길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섬김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그것이 제주 보그마를 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주도 보그마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나눠봤죠. 이 문제가 사실 제주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목사님들께서 제주선교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회를 들으시면서 한국교회 역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 목사님께서 좀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이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회 대회라는 것이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대회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만 열매가 생기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좀 많이 퍼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어떤 좋은 일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년 수련회를 이번 엑스플로 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 제주선교대회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영적이지만 또 물질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물질적인 도움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께 해주면 더 좋은 일들이 그거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함께 동참해주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리 복사님 또 더 하시죠. 네 사실은 한국교회는 서로 개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그냥 선교대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제주와 한국교회가 연결되어 있듯이 영적 부흥도 한국교회와 제주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보시고 제주교회에서 한라이서부터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불꽃은 한국교회 전체로 확장되니까 이번에 제주선교대회를 곧 우리 교회 일이다. 감히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가장 보금화율이 낮은 제주라고 하는 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보금화도에서 일어날 때 이 보금의 역사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제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함께 선교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증언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김 목사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미약했고 또 제주교회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감망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셨던 교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제주 모든 교회가 동참하고 또 좀 소외됐던 교회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교회가 하나가 돼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셔서 아마 이렇게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제주에서 그냥 하는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제주에서 시작된 이 보금의 역사가 반드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특별히 그 가운데 선교단체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이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한 번 이 선교대회에 대해서 한 분씩만 있게 멘트해 주시면 더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팔에 다 차고 계시죠? 이게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같이 홍보하면서 목사님들 모두가 이것을 함께 차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매주 수요일날마다 목사님들이 지역별로 모이시고 또 같이 모이시고 제주 선교대회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런 얘기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연합이 무엇인가 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걸 기대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너무 절절히 그 순간순간마다 과정과정마다 지금 겪고 있으면서 참 목사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원합니다. 네. 기도 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손목에 차고 우리가 일상에서 분주하고 바쁠 때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제주에서부터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찬 밴드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아마 CCC 학생들이 많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차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인들 보시게 되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제주선교 110주년을 맞아 제주도교회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6월 열리는 엑스플로 2018 제주선교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번 선교대를 통해 제주도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110년을 이어온 보금의 불씨가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제주선교회의 발걸음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의 계절이 오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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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